송화 씨! 안녕하세요. 저는 배우 전미도입니다. 아마도 의상이랑 헤어 때문에 약간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. 감사합니다. 공주라고 해주셨어요. 미녀와 야수도 디즈니죠. 벨. 내면과 외면이 다 아름다움. 왜 이렇게 말랐냐. 한국 뮤지컬 어워드 1회 때 제가 스위니 토드라는 작품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았을 텐데요. 진짜 예상을 못하고 있어서 너무 놀라서 울먹으먹하면서 소감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사진입니다. 이 사진은 어떻게 구하셨어요? 이때 아마 지킬앤아이드 공연 보러 갔다가 인사하려고 분장실 갔는데 제가 사진 찍겠다고 했더니 장난친다고 이렇게 고데기를 제 머리에. 저 어제 공개했습니다. 말로수가 갑자기 많아져서 지금 너무 무서워요. 제가 처음 캐스팅 발표 나고 나서 후속 기사로 제 의사와 상관없이 사진 찍어서 나가니까 좀 무서워서 일단 비공개로 돌렸어요. 그러다가 팬분들이 이제 DM으로 공개해주시면 안 되냐. 그냥 공개해버렸어요. 코러스 없는 중에 어떤 부분은 불러야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불러야 되는데 너무 심취해가지고 다 불러버려가지고 캡처 잘하셨네요.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. 송화 씨. 제가 대학 때도 별 사람 참새였거든요. 관계자분이 한번 보내주셨는데 역시나 나는 조류과를 벗어날 수 없구나. 근위축. 측삭 경화증. 경피경 간담즈 100억. 끊어있기 잘하면 됩니다. 이거 사실은 원래 이 안무가 아니고 다른 걸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안무가 바뀌었어요. 얼마 연습을 못하고 들어왔는데 잘해왔다고 감동 있게 칭찬 받았어요. 재밌었어요. 감독님 주문이 무조건 어떻게든 완벽하게 촌스럽게. 저의 스타이스트가 고생했어요. 더 촌스러웠어요. 송화보다. 사실 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그냥 연극에 미쳐가지고 있어가지고 거의 과티, 과잠바 그냥 머리 하나 묶고 그래서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저 선배는 미를 포기했구나. 이 사진을 먹으면서 했거든요. 정말 송화처럼 열심히 먹기만 했는데 잘 나와서 제일 마음에 들어요. 저희는요. 말이 진짜 많아가지고 알게 모르게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. 지금. 진짜 자연스럽게 저희끼리 그냥 다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래서 되게 수월하게 촬영했어요. 얼마 안 남았네요.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갈수록 또 예뻐지겠는데. 감사드리고, 좀 더 meilleur 아카데로 다시 닦아 주시고 같이 하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있고, 또 만나요.